요! 세계 최대 인공 슬핑파크는 어디? 웨이팍크 시흥! 왓츠앱! 서핑... 가서? 파도 타러 온 건지 기다리러 온 건지 품년 파도 온다는데 이번에도 속은 건가 밤뜨면은 멋진 입술 탈투면은 강제철수 밤낮 없이 서핑 못파 야간 서핑 오 왜 안돼? 오늘 아침 월요리인가 실화냐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주말은? 서핑은 왜 주말에만 해야 돼 평일에도 서핑하고 싶다고? 서핑 서핑 핑 서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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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츠앱! 쇼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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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도권에서 한 시간만의 슬핑을 예아! 쉴 새 없이 들어오면 굿 웨이 서치라이트로 야간 슬핑까지 워츠앱! 웨이팍크 쇼우! 이제 웨이팍크 모르면 뭔지 알지 싸가알즈가 바갈즈